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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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멀리서 오시면 고생 많으셨고요 오죽하면 우리 대주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정의료도 보려고 그 이유가 너무나도 지금 현국에 지금 시국이 너무 답답해 놔서 그리고 우리 대주님이 청각이라고 앞으로 그냥 혼자 사세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못 만나고 만날 2년 줄이 없어서 못 만난 게 아니라 어떤 부모 형제 일신에서 들어오는 복도 없고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고 조금 같이 이렇게 귀인으로 발복을 해서 살아갔더라면 너무 좋은데 내가 일하는 우리는 우리 대주님이 일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복으로 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월 산 거 보면 너무 외롭게 사셨고 그리고 대답을 해주세요 너무 외롭게 사셨고 그리고 금전도 정말 로또리에도 제발 맞았으면 좋겠는 게 이 무당의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 여기 대주님 계시지만 그 정도로 금전의 복도 많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나이를 먹고 올해 내년까지가 3제예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을 때 대주님이 이래볼까 저래볼까 무척이라도 마음의 갈등도 많았고 또 가다시다 가다시다 우여곡절이 좀 많았고 그다보니 속 터지는 거야 막말로 약주를 못하시더라도 속 터지는 것 때문에 내가 못 먹는 술이라도 먹고 먹고 살아야지 내가 살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잠도 그냥 한 잔에 먹고 내가 자야 되는 사람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겨우 겨우 어떻게든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절대 지금 단명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아니 못 죽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그냥 빨리 죽고 병 안 걸리고 병 걸리면 더 걱정인데 누가 나 수발해 줄 사람도 없고 누가 나 간호해 줄 사람도 없는데 나이라는 거는 시간이라는 걸 내가 잡을 수가 없어서 병이 걸리면 더 힘들어서 그냥 막말로 병이 걸렸으면 빨리 죽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대주님이신지라 아직까지는 특별한 병세가 뭐 여기저기 아픈 거 빼놓고는 죽을 병이 걸려 보이지 않은 시기에 더 건강하게 이 팔자가 칠식 가서 변한들 뭐가 틀려지겠냐마는 그래도 내가 내 한 몸 내가 입에 들어가는 거 풀칠 정도는 할 수 있는 팔자니 거기서 둘이 되고 셋이 되면 넷이 되면 못하고 힘들어지는 거니 그냥 혼자 사시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 못 죽어요 그러니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 헛헛함 잘 이기시길 바랄게요 네 이동 수가 궁금하실 거 같아요 그러시죠 이동이 올해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지만 이동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거기서 사람을 잘 잡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람이 내가 가고자 했지만 그것이 금전이랑 연결되었을 때 깨져 있는지라 그러다 보니 이래까 저래볼까 국리도 하고 연구도 했다 그러지만 그것이 막상 내 현실에서는 먹고 사는데 지금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지라 거기서도 지금도 탐탁치 않아 옮기려고 하는 것도 탐탁치가 않아 그렇지만 여기보다 조금 나을 수가 있어서 나을 수가 있어서 이동을 해보고 또 해보고 해보려고 해야 된다 이 이번에 이동을 하는 곳이 내 평생으로 갈 수 있는 직장은 아니요 그러니까 직업관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어떤 소속되어 있는 거 그 사람이 지금 옮기는 곳도 앞으로도 평생에 두 번이든 옮길 수 있는 수가 들었어요 그러니 너무 마음 많이 주지 말고 이제는 우리 대주님아 내가 일한 것만큼은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계산적으로 조금 살을 한다 나 사람 좋아서 살았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나는 빼기 육선해서 나라는 사람이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되는데 날 안 써주면 어떡하나 날 안 불러주면 어떡하나 그죠 그 두려움 우리 여태까지 사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자 어머니 돌아가셨죠 네 원래는 어머니가 몇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산소 봉분 근데 제가 볼 적에는 봉분이 없고 화장 하신 거예요 네 그럼 뿌리셨어요 네 그러면 뿌린 곳은 아실 거죠 네 뿌린 곳은 알아요 아시죠 네 어 혹시 몇째세요 셋째에요 셋째 거의 막내 쪽인가요 네 그러면 밑으로 누구예요 여동생 여동생 하나 그러면 막내 아들이네요 네 왜냐면 왜 여쭤봤냐면 막내 아들을 마지막까지 다 건설을 못 해 놔서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권장하지 않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도 몸이 그리고 항상 걱정해 그리고 투정 없던 내 자식인지라 네 하다못해 영혼이 되어서도 조상의 벌전이 있니 뭐니 해더라도 도와줄 수도 없고 아니 뭐 해 할 수도 없고 네 근데 마음속으로는 알지만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아들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아들이 불쌍해서 솔직히 도와주고 싶은데 네 그렇다고 우리 대주님이 지금 어머니 진옥이 천도제를 지낼 수 있는 형편은 못 되실 것 같고요 네 지금 당장 다음 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판국에 네 그죠 그래서 제가 뭘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꺼드릴까요 에어컨 어 뭘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어머니 화장한 곳을 가세요 네 가셔서 네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뭘 하나 신고 오세요 어 대신 약주랑 폰은 올리시고 네 거기에 뭐 절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 알려드린다든지 좀 가여우니 이 부당님하고 내 자식이 좀 다녀가는기 때문에 방법 비방 좀 알려주란다 이렇게 일로를 주셔서 네 거기 다녀오시면서 조금 심을 수 있으면 뭘 해도 제가 이따 끝나가시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거 신고 오세요 그러고 나면 본인이 희한하게 돈 줄이 희한하게 사람이 그리고 일 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네 그렇잖아요 막말로 어떻게 보면 하루 먹고 하루 살아서 사는 입장인지라 네 하루가 귀하고 하루가 아까워서 네 그 하루가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네 본인 다니는 그 하루가 나한테 없으면 안 돼서 그것이 금전인지라 금전이 넘쳐나야 본인도 몸 관리하고 살아가고 싶은 욕망과 어떤 욕심이 생길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식 살려주소라고 이해가게 하시는 거 보니 네 많이 그리워하시고 본인도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응? 그래서 어머니 전에 다녀오시고 나면 이동은 하세요 네 이동하고 나면 그래도 일거리가 조금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생 언제까지 돈 벌어먹고 살아가야 되나요 본인 스스로가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먹고 살아가셔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남한테 돈 꺼주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내년 시절로 후전 시절로다가 여자가 하나가 들어와요 같이 살 여자도 아니고 이상한 여자에요 그건 본인한테 해가 될 여자란 뜻인 거야 네 아시겠죠 관심도 없어요 저는 누가 저를 가지고 좋아할까요 저는 돈도 없는데 저 같은 남자를 이럴 수도 있지만 조금 사적인 여자라고 해야 되겠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네 가뜩이는 없어 죽겠는데 나눠 먹을 것도 없는데 나눠줘야 되는 이 판국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동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한 2, 3년 안쪽으로 한 번 더 이동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동을 했을 때 그래도 좋은 쪽으로 일거리가 많아지는데 그 금전 회복이라 그래요 우리가 또 어떤 인복 사람들이 많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네 어머니 뿌려드린 것을 한번 들어서서 그렇게 약주를 해도 뿌리고 오십시오 그전에 한 23, 24년 전에 저기 형수지 큰형수가 그전에 거기에다가 뿌린 거를 어머니가 뿌린 거를 이렇게 알고 그걸 저기로 송악 아산 송악 절로 이렇게 옮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뿌린 거를 상관이 없죠 그러면 아예 유고를 그쪽으로 모셨다면 모르는데 아니 아니요 유고는 아니고 그러니까 뿌려드렸는데 그걸 알고 나서 그쪽으로 모셨다면 영혼을 모셨다는 건데 못 가셨어요 그러니 뿌린 곳을 다녀오시라고요 근데 한 야산이거든요 야산인데 그래도 대충 알 거 아니야 이 얘기는 얼마나 자손들이 안 찾아 들어서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봉분이 있고 산수가 있었으면 3년에 한 번이라도 5년에 한 번이라도 와야 되는데 본인 같은 경우가 많이 내가 엄마가 그렇게 엄마가 도와준다는데 한 번도 제대로 못 했어요 미안해 이 놈의 시끼가 들어온 적이 없다잖아 못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 이 무당이 본인의 어머니가 도와준다고 하시니 그 근처는 알 거 아니에요 부근은 그래도 변하기도 했고 세상이 변했으니까 변하기도 해서 그 자리다라는 건 몰라도 그러니 거기에 제가 오늘 다녀가시니까 뭐라도 알려드리겠다고 네 그러고 나면 내가 움직였고 돈을 벌고 나면 아 어머니가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면 그때 어머니 옷 한 자라기라도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시고요 옷 하나라도 해서 그렇게 어머니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본인이 인생 사는데 되게 많은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머리 깎고 중이 되셔야 되고 동자승이 되셨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진짜 해외로 기술직으로 해서 저 멀리 해외 외국 타국으로 가서 돈을 벌어서 제 2의 고향으로 삼았었어야 되는데 용기도 없었고 길도 없었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인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대주님이 열심히만 살아온 거 말고는 이게 없다 본인도 성격이 있어요 화 화 술 잡수세요 아니요 술 못해요 화가 많아 참지 말고 조곤조곤 그래도 얘기해라 가 누구 그래도 얘기하고 사르셔 은흥공론할 자도 없으시다 그쵸 내 가슴 속에 있는 거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고 살아가겠어요 그쵸 성격이 이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번도 내 속을 남한테 비추거나 그쵸 없죠 없죠 그 이유가 이러잖아요 너무 처음부터 외롭게 살았구나 근데 뒤에서 그래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식이라고 네 가엾다고 그래서 세상에 고아는 고아처럼 세상에 혼자라고 근데 내 자식이 나이를 먹어서 자기가 노후에 아프면 그거 벌 돈 지금도 모을 수도 있다고 하니 내 자식 제발 사람들이 조금 잘 보고 그렇게 웃으면서라도 일하는 사람 일터에서 웃고 살아가게끔 문을 열어주고 싶으니 다 열리진 않아요 그 비방섰다고 예 그래도 지금보다 나으니 저 무당님은 가엾게 내 자식을 봐서 알려줌 주소 근데 알려줘서 그게 조금 나아지면 돈을 한 푼 두 푼 두 푼 두 푼 이렇게 모으셔서 작게나 만해도 엄마 옷 지어서 복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돈도 못 벌지만 우리 대주님 마 시원하게 돈이 나가지 시원하게 내 곡식 창고에 내 이 통장에는 돈이 안 모이지 모이는 것도 같은데 모일만 해서 쭉 나가야 되면 놀아서 그걸 써야 되고 그죠 그래서 좀 가엾게 보시다는 얘기인 거고 제가 왜 거기를 다녀오라 하겠습니까 찾아 들어야 되는데 찾아들이지 않고 잊혀져 가고 있으니 거기에 뭐 형수님이 모셔놨다고 해도 얼마나 거기까지도 찾아들으셨겠어 그죠 먹고 사는 건 지금 현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인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조상의 도움이라도 받아서 그렇게라도 본인이 조금 그래도 이 힘든 시국 버텨나가셨으면 좋겠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친구한테 그전에 2천만 원을 못 갚았거든요 껐는데 갚는 날짜에 못 갚았어요 그 친구가 사업을 하거든요 건설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저번에 한번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 친구하고 그 친구하고 전화 통화했는데 저는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친구가 사주면 그거를 가서 기살로 이제 가면 그 이제 월급 주면 내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그 차를 구입을 하면 어떨까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생각을 할지 어머니 다녀오시라고요 귀인 금전 건강 다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이게 답이라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유 조금 가염네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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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방법론을 얘기를 하겠죠 네 그렇죠 네 그게 9월 10월입니다 이게 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8월에 다녀오지 말고 뱀만이 나올 때 다녀오지 말고요 이 얘기를 들었으면 일주일 안이라도 내가 시간을 내서 다녀오시면 그것이 또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죠 왜 사람도 사람 만나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자 시간이 있어야 되듯이 여기에 다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카도 누군가가 도와야 된다고 그러니 누군가가 지금 도와서 내 자식이 살아야 되니 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 무당이 헛소리한 게 아니라 열쇠 행운의 키를 들였잖아 네 그럼 열으세요 그게 금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곡식 창고구나 그 정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네 네